모처럼 저랑 말이 통하는 분들이 나옵니다.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저 사람들이 왜 나오지? 영화 찍었나?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레알! 아무 목적 없이 친하다고 그냥 나왔습니다. 모처럼 제 또래 득점! 라스의 끝없는 구의 끝에 겨우 남아준? 이걸 확 마! 안내사! 의외로 이분이 세 분 중에 막내입니다. 이효리 급 누르슴! 이분식! 어떻게 이용이 막내야. 사실 전 대본만 보고 인피니트의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남우연? 이분도 우연 씨. 아니 이런 우연이? 노안의 전설! 아직도 40대! 우연 씨!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